무더위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요즘 매우 지쳐보이는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만 있는데요 난 이게 휴가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놀아주려고 깨우려 부르고 만져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일할 때 제 표정 같습니다 5천만 직장인들 힘내세요 더위에 힘들어하는 너구리를 위해 시원하고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려는 그 순간 마침 주머니에 손펌프가 손펌프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너구리의 더운 몸을 식혀주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맞은 야스로 돌변한 너구리입니다 유튜브 깜치지마! 그저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조금이나마 식혀주려 했던 건데 싸우려고 덤벼드는 모습이 다광스럽습니다 어쩔티비? 너구리가 원했던 시원함은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무더위에 지친 강쥐들의 필수템 분명 박스에는 대형견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너구리는 대형견도 아닌데 어딘가 조금 모자라 보이네요 이런 새끼 강아지였군요 나도 아직 새끼 강아지라고 얼마나 시원한지 저도 한번 누워봤습니다 어때?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일단 관심을 가져보는 너구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쿨매트를 파기 시작합니다 해킹받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심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너구리입니다 몸속에 화를 끄려는 듯 일단 입으로 뜯고 보는데요 그냥 배고픈 건데 어쨌든 너구리가 바라던 시원함은 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이도 저도 안 통하니 그냥 얼음이나 줘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지 그랬냐? 너구리에게 얼음을 몇 개 주니 급족한 듯 먹방을 시작합니다 시원하구만 누가 외동강지 아닐라까봐 욕심적인 너구리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공략합니다 동생 만들어주세요 입은 시원했지만 이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진짜 빌살기는 에어컨이었습니다 진짜 노잼 뻔한 얘기지만 에어컨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부분 치솟는 물가에 전기세가 걱정되지만 올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жизpson 아녜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